자 마지막 문제 오늘의 아차상 문제입니다. 다들 아쉬워 하셔가지고 자 요금을 마치시는 분 킥비 일찌일찌 상품 갑니다 매니저 문제가 좀 어렵긴 해요 직접 만드시는 거라서 자 한 명 선착순 한 명인데 도형 문제 청량캡이 문제에요 어 정답 이렇게 순두부찌 맞았어요 삼각형 모양이랑 역삼각형 합쳐서 별모양 요거죠 와 맞았습니다 요거를 노란색으로 할까요 정상각형 정상각형 18개 되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작은거 6개가 되고 큰거 2개가 나오잖아요 음 처음 본거야 순두부찌 그건 마치stüt습니다 예 12개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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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 5개 5개 끝 끝 감사합니다.